너희 중에서 내가 택하여 너희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열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데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말을 믿을 자들은 더욱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으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할 것이며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같이 핍박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려 후에는 그 소금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워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라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느니 이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백성에 있는 hop 그들로 ever 그들이 대신 그들로서 그들로서 그들로서